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강탁경 기자입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은 196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영화관에 밀리면서 결국 2006년 폐관했습니다.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철거 위기에 몰리자 원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극장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하지만 최종 평가에서 탈락해 극장은 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극장입니다.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극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극장들을 보존하고 재생시킨다면 이것이 충분히 관광자원화 되지 않을까. 그러자 이번에는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2인당 100만 원씩 기부금 1억 원을 모아 극장을 살릴 마중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기부금은 전액 극장 매입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두 번째 기부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다양한 영화도 상영을 하고 공연도 하고 축제도 열릴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힘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극장과 주변 토지 매입에만 70억 원 가까운 돈이 들 것으로 보여 극장 철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블랙이글스 비행훈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방부와 제53특수비행 전대에 블랙이글스 해체와 주민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제기된 디젤 연료의 대기환경 유해성 검증을 위해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나서자고 요구했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원주시는 올해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5곳에 안전요원을 각 1명씩 배치하고 녹음 전화와 비상벨도 설치합니다. 지난해 원주시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피해 27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